다윈이서 스물일굽 인플루언서 윤블리 싫어서 제일 맛있다는 게 뭐예요? 타주세요 나는 이서야 너 너무 멋있다 인스타 팔로우 어젯밤 기준 10만 2360년 오늘은 조금 더 늘었을 수도 맛있다 맛있겠다 나 계산하고 나갈 테니까 먼저 나가있어 추워 잘 됐어 얼마죠? 252,800원입니다 또 올게요 나의 인스타 철칙 진짜 내가 쓰는 제품들로만 올리고 리뷰한다 난 이 컬러가 제일 예쁘더라 인스타 스타로서 몸매 관리는 필수 내 인스타 컨셉은 나는 이렇게 많이 먹지만 살은 찌지 않아와 나는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몇 벌을 예쁘게 포장해서 보여주는 20대 영앤브리티 여자의 라이프 스타일이라고는 할까 하지만 윤블리가 아닌 스물일곱 인위선은 제가 정말 카드값을 내고 싶은데 아시잖아요 지금 코로나가 심해져서 아직 월급을 못 받아가지고 제가 다음 달에는 꼭 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 선생님 거기 있는 거 다 알아 아니 월세를 두 달 치나 밀려면 어떡하자는 거야 제가 이따가 다시 전화 드릴게요 연락은 받아야 할 거 아니야 그냥 백수다 백수 그나마 다행인 건 이런 나라도 사랑해주는 멋진 남자친구가 있다는 거? 할 말 있어서 불렀어 뭔데? 오빠 이거 가방 너무 예쁘지? 이거 어제 한참 받았다 우리 헤어지자 오빠는 무슨 그런 얘기 가방 자랑한다니 나 지금 장난하는 거 아니야 갑자기 이유가 뭔데? 이서야 너도 이제 스물일곱이잖아 스물일곱이요 왜? 이서야 너는 너는 그냥 이쁘기만 하잖아 그냥 이쁘기만 한 네 모습이 솔직히 좀 질려 이제 우리 둘 다 나이도 있는데 결혼도 미래도 좀 생각하고 서로 진지해야 되는데 넌 진짜 너밖에 모르잖아 솔직히 너 주위에서 다 김치냐라고 욕해 말이 좋아 인플루언서지 까놓고 너 그냥 백수잖아 아 니가 사이버 세상에서나 윤블리지 현실에선 그냥 윤희서잖아 나는 그런 윤희서 감당할 자신이 없어 미안하다 거기서 이 개새끼야 야 뭐 김치냐? 대지 비용 꼬박꼬박 오데오로 대지 통장까지 해놓고 김치냐? 내가 너한테 명품빵을 받은 적 있어 뭐가 있어? 이게 보자마자니까 진짜 그리고 애초에 누가 너랑 결혼생각? 이래 생각을 한대? 깨고 있어 진짜 진짜 이로써 하루아침에 솔로 백수가 되어버렸다 뭐? 사이버 세상이 뭔데지? 전하고 쫓아다닐 때만 아 죄송합니다 내가 급해가지고 되고 싶어요 아 짜증나 아 진짜 아 비싼 신발 아 너 거기서 뭐하냐? 권혁 키 185에 72kg 나의 5년 지기 남사친으로 현재 라이브 커머스 스타트업에 근무 중 아 나 안 추웠는데? 그냥 입고 있어라 너 남자친구가 어디다 두고 갔냐? 몰라 말 꺼내지 마 싸웠냐? 싸운 게 아니라 시원하게 헤어졌는데? 왜 헤어졌는데? 혁아 나 직업이 뭐지? 야 니가 직업이 어딨어 그냥 백수지 나 인플루언서잖아 아 나 운전 야 냉정히 말해서 네가 그걸로 돈을 벌고 있진 않잖아 너 요번 달 카드값은 냈냐? 왜 아픈 곳을 그렇게 찌르고 그래? 인플루언서가 그렇다 백만 이백만 팔로워가 넘쳐나면 모르겠지만 나는 그냥 제품 협찬받고 장소 제공받는 딱 그 정도? 잘 사는 건 아니지만 남들만큼은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게 백포그라네 예쁘기만 해서 실패 그게 욕이냐 칭찬이냐? 몰라 나도 생각해보니까 칭찬인 것 같게 봐 야 저기 봐봐 야 저기 봐봐 한유라네 야 요번에 광고 찍었나보다 잘 나가네 한유라 고등학교 시절 나의 숙명의 라이벌이자 현직 뜨기만 하면 완판이라는 홈쇼핑 쇼스티 홈쇼핑계의 한 녀석이라는 보람 고집않구만 뭐래? 겁나 예쁘구만 아... 이래서 여자의 질투가 무섭다는 거야 내가 예뻐, 쟤가 예뻐? 그런 질문은 우리 사이에서 너무 무의미의 인생이야 못 쳐준다 니가 더 이쁘지 어떻게 비교하냐 고집않구만 아니야 입고 갔다 다음에 줘 왜? 야 입고 가라면 말 좀 들어라 좀 알았어 간다 난 집에 가서 알바나 찾아봐야겠다 요즘 알바 구하는 게 하늘에서 별 따기라던데 넌 좋겠다 취직 잘했어 월급도 빵빵하고 간다 야 윤희서 또 뭔데? 나 오늘 기분 이미 충분히 더러운 거 알지? 스타트업이라 일이 뒤죽박죽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 회사 라이브 커머스잖아 제품 테스트하고 라이브 방송 계획하고 너랑 일도 잘 맞을 거야 혁아 나 낯가사 시켜주는 거야? 대표님이 친한 형이잖아 얘기하면 출근할 수 있을 거야 고맙다 진짜 고마워 나 생각해줘서 아씨 성현우 때문에 피부 다 망가졌네 하여튼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돼 미세먼지 같은 느낌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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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뜻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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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면접 보러 와 대표님한테 얘기해 놨어 알았어 내일 10시까지 가면 돼 하이 하여튼 얘는 생긴 것도 잘생겼어 성격 좋아 능력 좋아 어? 내 친구지만 참 잘났어. 뭐야 이거? 가슴 한 거 아니야? 뽀샵인가? 실제로 보면 이렇게 안 큰데. 사진이 이렇게 나온 건가? 뭐 청순 글래머! 야 청순 얼어주글! 뭐야 이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랑 팔로우 비슷했는데. 이거 돈 주고 산 거 아니야? 얘는 이런 거 한 번 올리면 돈 얼마나 받으려나. 많이 받겠지? 뭐야 이거? 차선우? 차선우잖아? 차선우. 내 첫사랑. 정확히 얘기하면 나와 한유라의 첫사랑이다. 차선우. 차선우. 1994년 9월 26일세. 이거 왜 나 다 기억하지? 강렘 고등학교 1년 선배. 10년 전 도련 미국 유학. 설정을 미국으로 해봐. 응. 내가 면접 보러 가야 되는데.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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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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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 안 되겠다. 야, 너네는 고음이 안 되orgt. , 소름이 안 되겠다. 얘네가 환돌한 때문이야. 너희들이 도움이 안 되겠다. 목욕, 목욕.. 뭐지? 이 눈부심은? 내가 어젯밤 그토록 찾아 헤매던 차선우다 차선우, 광암고등학교 얼짝 당시 우리 학교 여학생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짝사랑해 본 매우 전설적인 인물 그리고 그에 비해 나는 그냥 평범했다고 해도 자 선배님 이거랑 같이 드세요 나이eeenz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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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선배님! 진짜 너무 너무 멋있어요! 짱이에요, 짱! 선배님 이거 두세요, 이거! 제, 제 것 먼저... 아니야, 아니야, 이거 두세요. 나, 나도... 아니야, 이거 두세요! 이게 뭐야, 너 때문에... 아니지... 아, 우리 오빠 요즘에 안 하는 거야. 보고 싶은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잘생길 수가 있어. 우리 오빠 데뷔해야 돼! 에이... 우리 오빠, 어디 아픈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되는다, 씨... 야, 윤서! 너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내가 뭘? 선우 선배! 오늘 유학 갔대! 괜찮으세요? 네... 제 얼굴에 뭐 묻었나요? 네... 아니요! 감사합니다. 받침된 앞세... 네네... 누님 저 먼저... 아 저기요 미쳤어 윤희서 무슨 말을 하려고 저..저희 혹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정말 이불 귓감이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드라마도 아니고 누가 실제로 저런 말을 쓰는데 죄송합니다 네 알겠어요 다시 연락 드릴게요 윤희서시죠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앉으세요 컨팅장님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쉐리샵 대표 임철입니다 윤희서입니다 컨팅장님 워낙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원래 사람 추천 안 하는데 혹시 라이브 커머스에 대해서 좀 아세요? 아 네네 혁이가 다니는 회사이기도 해서 쉐리샵 자주 찾아보기도 했고요 실제로 몇 번 구매도 해봤어요 요즘 아무래도 다 모바일로 옮겨지는 추세고 홈쇼핑하고는 또 다른 매력이 있더라고요 시장 조사 잘 해왔네요 아무래도 코로나 시기여서 시장이 갑자기 컸죠 그래서 회사 인원이 갑자기 부족한 상태이긴 해요 이서 씨는 권 팀장과 사적인 일도 있고 이 팀보다는 기획 1팀에서 일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어때요? 아 네 뭐 저는 시켜만 주시면 어디든 좋네요 차투냥님 잠깐 제 방으로 와주세요 우연인건가 운명인건가 그는 정말로 나의 첫사랑이 맞았다 차투냥님 이번에 기획 1팀 새 알바생 윤이서 씨입니다 잘 키워봐요 차선웅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해요 윤이서입니다 내 이름을 듣고도 그는 나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일말에 관심도 없는 것 같다 인사 여기가 윤이서 씨 자리입니다 네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기획 1팀 김연지입니다 기획 1팀 이상형입니다 기획 1팀 김범수라고 합니다 기획 1팀 김범수라고 합니다 윤이서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름들 빨리 외우시고 윤지 씨가 많이 좀 가르쳐줘요 네 네 팀장님 아 마침 잘됐다 이거 씨 이거 이번에 더마토리에서 나온 신상인데 다음 주 라이브 전에 판매할 거거든요 한번 써보고 저한테 의견 보내줄래요? 저는 너무 좋은데 의견은 많을수록 좋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내가 꿈꾸던 차선우아의 제외는 이런 게 아니었는데 이런 게 아니었는데 이런 게 아니었는데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혁아 이거 좋아한다며 마셔 고마워 잘 마실게 아 근데 왜 1팀으로 갔어? 난 당연히 우리 팀으로 올 줄 알았는데 아 그 대표님이 1팀 인원이 모자란다고 아니 혁아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전에 말한 그런 거 우리도 팀은 부족한데 그래서 소개한 건데 그 대표님이 1팀 가면 어떠냐고 하셨습니다 나는 그냥 그 차선우 팀장 있잖아 차선우 팀장? 그 사람 뭐? 걔랑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어?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런 거 있잖아 뭐 아휴 그냥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왜? 싸웠어? 에이 싸우기 무슨 우리가 애들이냐? 뭐 무슨 일 있거나 하면 바로 나한테 얘기하고 무슨 일? 뭐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일을 시키는지 뭐 그런 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남의 팀 직원한테 무슨 꿍꿍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팀 전부 캐내려는 거나 자격지심인 거 같은데 캐내긴 뭘 캐냅니까? 벌써 5개월째 실적일이 밀렸던데요? 저희 팀한테 우리가 섭외하려던 브랜드 컨택해서 라이브 진행한 게 누구였더라? 컨택하려던 브랜드를 섭외한 거지 이미 계약 완료된 브랜드를 선택한 게 아닌데 무슨 문제 있나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연히 사전조사 중에 브랜드 하나가 겹쳤을 뿐입니다 그러시겠죠 그런데 그런 우연히 우연히 5개월씩이나 겹쳤나 보네요 그럼 저희 팀은 회의가 있어서 제 팀원 데려가도 되죠? 가죠 은희서 씨 팀장님이 좀 늦으시네요 분명 5시 밑에 있는 거 아실 텐데 왜 이렇게 늦으시죠? 온다는 거예요 만다는 거예요 시간이 금인 사람인데 제품 보고 계시면 금방 오실 거예요 내가 광고하는 건데 뭘 봐요 내일 하루에 두 번씩 꼬박 챙겨 먹고 있는데 팀장님한테 전화해봐 네네 잠시만요 사회생활이란 원래 이렇게 살벌하고 혼란한 건가? 팀장님 아 미안합니다 많이 아파요? 아파 괜찮아요 윤희서 씨 네 네 윤희서 씨가 기획의 1팀에 있는 이상 아무리 권팀장하고 사적인 친분이 있어도 팀 내부의 일은 다른 팀에 절대 공유하지 않습니다 아 네 지금 그 말 저 믿습니다 네 네 공유 안 하겠습니다 스물어홉의 차선우는 내 기억 속 차선우와는 완전 다른 사람이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빠 왜 이렇게 늦게 왔어 한참 기다렸잖아 아닐 거야 이렇게 쉽게 한유라를 마주칠 리가 이렇게 쉽게 마주칠 리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한유라다 내가 좀 늦었지 오케이 아 우리 소개할게 우리 새로운 팀원 아 새로운 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윤희서? 너 윤희서 맞지? 와 세상 진짜 너무 좁다 난 네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지 몰랐지 인스타 보니까 맨날 놀러 가는 사진만 올리길래 난 네가 전형적인 된장녀인 줄 알았네 우리 이렇게 만나니깐 너무 반갑다 그치? 뭐야 한번 해보자는 거야? 그러게 나도 너무 반갑다 그래서 오빠랑 같이 일하니깐 어때? 넌 막내 팀원인 건가? 연봉이 어떻게 되나? 아니면 수습기간? 아니면 설마 알바야? 응? 나 알바 회사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연봉은 얼마나 하겠니? 억대 연봉이신데 너 돈 엄청 잘 번다며 알긴 아는구나 나 억대 연봉인 거 하긴 뭐 완판녀니까 그나저나 이거 라이브 때 이번에 파는 거야? 타임 투 이너클린? 응 이거 내가 광고하는 제품인데 나 봐서 특별히 초특가로 해준다 했거든 넌 좋겠다 내 덕에 들어오자마자 매출 1위 찍겠네 그렇구나 근데 이거 다이어트 제품 아니야? 너랑 너무 안 어울린다 넌 살 뺄 데가 없잖아 어머 고맙다 야 그렇게 말해줘서 너 너무 마른 게 콤플릭스였잖아 완전 초딩 몸매 그래서 가슴 한 거 아니었어? 나 가슴 가슴 안 했 안 했는데? 무슨 말에 아 아니면 말고 아니 뭐 인스타에서 보니까 모양이 그냥 아주 그냥 물방울 보양물코 자채기를 한번 물어봐서 아 아니면 말고 야 사람들이 믿겠다 말을 그렇게 너 눈도 다시 집었어? 역시 돈을 많이 벌어 예뻐지는구나 하긴 청순 글래머가 괜히 만들어지겠어? 다 피나는 노력과 이 돈이 들어가는 거지 야 너 아직 막내 팀원이고 이제 갓들어 신이 말봐라 다 생 자연산이거든 나중에 너 담임 병원 좀 소개시켜줘 봐 나도 한번 가볼게 아싸 1대1 먹였다 두 사람이 왜 아는 살까? 아 한때 라이벌이었다고나 할까? 왜 무슨 라이벌이었어? 결국 내가 이긴 거 같긴 하지만 그나저나 이서야 너 살 진짜 많이 뺐다 너도 혹시 이거 먹었어? 너 완전 페이스 오프 수준으로 완전 뺀 거잖아 10년만에 만나면 정말 누군지 모를 수도 있겠어 아 하 미쳤다 그것도 K오페 팀장님 이번에 라이브 콘텐츠 예산안입니다 이번 라이브 기획의 총 제작비의 60%가 세트장이네요 네? 네네 하다보니까 이게 최선일까요? 그래도 세트는 한번 만들면 계속 쓰는 거고 인터넷 최저가 다 뒤져서 제일 저렴한 인터넷 최저가보다 싸게 맞췄어야죠 어디 가서요? 네 발로 뛰러요 네 부탁 좀 드릴게요 사장님 원래 이 정도 시한이면 다른 데서도 최저 40은 받는데 알죠 당연히 알죠 사장님 그러니까 제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고생 많으셔 우리 사장님 근데 이렇게 보니까 미인이시네 예쁘시네 혹시 왕년에 미스코리아 나가라는 말 못 들어보셨어요? 아유 입에 침이나 바르고 말해 총각 나 완전 진심인데 나 진짠데 그러니까 부탁 좀 드릴게요 사장님 네 기분이다 총각 때문에 잘해주는 거야 감사합니다 고마우면 커피나 하나 사주고 가 커피요 네 수고하세요 아이스라떼 두 잔 주세요 네 아이스라떼 두 잔이요 아 나 이런 미팅 진짜 싫은데 시끄러워 어? 오늘 온다고 해서 오늘 엔데 인상 나온다고 했다고 엔데 인상요? 어? 응 야 권영 너같이 얼굴만 잘생긴 것들은 모르겠지만 우리를 봐서러 제발 그냥 앉아만 있어줘 알았다고 근데 이선씨 그 얘기 들었던 것보다 훨씬 이쁜이시네요 아 네 혹시 페이스북 친구 추가해도 될까요? 네 뭐 권영씨도 엄청 잘생기셨네요 모델인 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혹시 권영씨는 취미가 뭐예요? 취미요? 게임하는 거 좋아할까 게임이며 혹시 어떤 거 롤을 좋아합니다 어 저 근데 티어가 뭐예요? 저 골든데 골드요? 아 진짜예요 저는 사파이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맞아요 팀장님 이건 왜 약간 미안했어요 아까 사과하셨는데 저 괜찮아요. 이서씨한테 화낼 일이 아니었는데 내가 너무 심했어요. 팔 아직도 아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윤이서씨 혹시.. 네? 혹시 광염문고.. 자꾸 전화실이야.. 죄송해요. 뭐라고요? 아닙니다. 앞으로도 수고해줘요. 네. 그러니까 내일모레까지 최대한이 나와야 되고.. 여보세요? 이서야. 나야. 왜 자꾸 전화해? 무슨 하도 하도 모르는 번호를 전화하니? 네가 내 번호 차단했잖아. 할 얘기가 있다니까. 헤어지면 뒤도 안 돌아보고 차단하는게 내 철칙이야. 전화하지 마. 지금 언제 헤어질 땐지 왜 이제 와서.. 나랑은 거지 같다니까. 이서야 안녕. 어, 안녕. 저희 10분 후에 회의 시작할게요. 네. 하여간 남자들이랑.. 예쁘면 그저 좋다고.. 팀장님도 별 수 없는 남자네.. 나는 한유라 씨보다 이서 씨한테 한 표. 한유라 씨는 여우상이랄까? 기죽지 마요 이서 씨.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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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일단 첫 라이브는 다음 주 금요일에 하는 걸로 픽스해도 되지. 나도 홍보 많이 할게. 그럼 제가 디자인 파일 정리해서 메일로 보내드릴게요. 아까 계약서는 전달받았지? 응. 다음 주까지 검토하고 알려줄게. 고맙다. 혼자 택시 타고 갈 수 있겠어? 그럼.. 오빠 방해할 순 없잖아. 괜찮아. 그래? 그럼 조심히 들어가. 응. 연락할게 오빠. 이서야. 나 먼저 갈게. 응. 그래. 잘 가. 응. 제발 좀 가. 아.. 머리가 너무 아프네.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요즘 좀 무리해서 그런가 봐. 그럼 내가 집에 데려다 줄게. 그.. 상혁 씨. 네. 우리 회의자를 단톡방에 올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집이 어디에요? 네? 저.. 얘네 좀 모르는데요. 이서 씨 집이야. 우리 집 왔는데요? 가는 길에 같이 데려다 줄게요. 나랑 유라랑 같이 퇴근하니. 좀 이상하잖아요. 아.. 네 뭐.. 하나도 안 어색하다. 하나도 안 어색하다. 하나도 안 어색하다. 하나도. 하나도. 어색하다. 어색해 죽을 것 같아. 하필. 하필 한유라 집하고 우리 집은 엄청 멀다.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슬픈 이야기가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은 첫사랑에 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해요. 다들 이루어지지 못한 첫사랑의 아픈 추억. 하나씩은 있으시죠? 하필.. 팀장님은 첫사랑 있으세요? 첫사랑이요? 네 첫사랑 없는 사람이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아 그렇구나 이수씨는요? 네? 저 뭐요? 첫사랑이요 아 제 첫사랑이요? 아 뭐 있죠 네 뭐하고 사는지는 알아요? 어 뭐 대충은 그래도 좋겠네요 뭐가 좋아요 한 개도 안 좋아요 전체 첫사랑 이름도 모르거든요 네? 에이 첫사랑 이름은 어떻게 몰라요 진짜 진짜 잘 몰라요 팀장님의 첫사랑은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잘 모릅니다 고등학교 때였거든요 유학 가기 전에 관심이 생겼는데 그땐 일부러 안 다가갔어요 내가 더 좋아하게 되면 내가 유학을 안 가게 될까봐 하 그랬구나 왜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을까 내 첫사랑도 첫사랑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데려다주셔서 감사해요 데려다주셔서 감사해요 이수씨도 얼른 들어가셔요 네 다리 참 예쁘네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옛날에 고등학교 때 제 첫사랑이 밤새 학교에서 농구를 했었거든요 그럼 그 시간에 저도 몰래 독서실 빠져나와서 몰래 지켜보고 그랬는데 그때도 다리 참 예뻤거든요 네 내일 뵈요 팀장님 네 이수씨도 잘 자요 네 누군진 몰라도 부럽다 차선우의 첫사랑이라니 발라볼까 음 좋아 역시 여자는 피부가 생명이지 또 또 미친놈 아니야 진짜 아이씨 아이씨 점심 먹자 회사 생활은 좀 어때? 그냥 저냥 아직은 재밌어 너 요즘 나한테 좀 소홀하다 그럴 리가 너 혼자 오버하는 거 아니고? 너 버플 묻었다 어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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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간 칠칠마켓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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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참 1팀 다음 주에 라이브 한다며 아 어 저번 주에 한유라도 사무실 왔던데 한유라랑 같이 하기로 한 거야? 혀가 있잖아 응 혀가 있잖아 왜? 나 돌려 말 안 할게 돌려 말하는 거 내 스타일도 아니고 우리 팀이랑 너네 팀이랑 경쟁이잖아 근데 네가 나한테 물어보고 이러면 나 솔직히 좀 불편해 야 윤희서 이래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알지? 밥 먹자 고마워 아 오늘 기회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 팀이다 혀가 나 먼저 갈게 네 혜리님 아 뭐예요? 제 거는요 억지로 아 감사합니다 팀장님 세트 이런 느낌으로 하면 좋을 거 같은데 어떠세요? 핑크 비시지 않다 현지 씨 네 어떤 거 같아요? 다른 남자 앞에서 웃는 윤희서의 모습이 왜 개 예뻐 보이냐 예 아냐 네 갈게요 엄마 엄마 독서실이야 독서실 너 이따 가라 집에 갈게 어 먼저 다 이따 갈게 걱정 좀 하지마 끊어 끊어 뭐야 뭐야 이거 갔잖아 엄마나 밑다잖아 해가지고 진짜 짜증나 진짜 하루 가끔 나 집에 가는 그대 하루 가끔 나 집에 가는 그대 가끔 날 떠올리지 가끔 날 떠올리지 뷰러도 안 했는데 속눈썹이 바짝 올라갔네 뷰러도 안 했는데 속눈썹이 바짝 올라갔네 촉촉해 오늘은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이사야 뭐야 이 생각지도 못한 전개 흐름이 형아 오빠 지금 출근해? 좀 늦었네 어 여기 무슨 일이야 니가 하도 전화를 안 받길래 뭐 받지? 헤어진 마당에 무슨 전화를 받아 오빠랑 나랑 무슨 할 얘기를 했다고 난 할 말 많은데 난 없는데? 왜 이래 가까이 오지마 너 그새 남자 생겼더라고 그게 무슨 안 그래도 맨날 옆에 붙어다니는 권혁새끼도 맘에 안 들었는데 어젠 딴 새끼 차 타고 오더라 난 그것도 모르고 네 집 앞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말이야 얼굴 좀 반반하다고 남자 바꿔 끼고 다니고 재밌냐? 나랑 먼저 헤어지자고 한 거 오빠잖아 왜 이래 이러지마 나 출근해야 돼 그래서 계속 연락했잖아 니가 안 받았잖아 나는 원래 헤어지면 차단해 왜 이래 진짜 그 새끼랑 사겨? 무슨 상관이야 비켜 이미 나 만나고 있을 때 바람 피우던 거 아니고? 진짜 찌질하다 무슨 상관이냐고 문 열어 오빠 이러지마 지금 제정신 아니야 문 열라고 비상캐 어디다 뒀어? 그런 거 없어 그럼 니가 얼른 열어 싫어 안 열어 좋은 말로 할 때 열라고 우리 집 들어가서 뭐하게 그걸 꼭 말로 해야 돼 나 진짜 또라이 아니야? 오빠 니가 먼저 나랑 헤어지자 해놓고 왜 이제 와서 이러는데 진짜 사이코파스 아니야? 근데 이 시년이 진짜 보자 보자니까 좋아지잖아 니가 그러면 하지마 하지마 오빠 생각보다도 쓰레기구나 정신 못 차렸냐 그래 더 때려 그래야 니 혐의가 더 추가되지 가만 안 있을 거야 사람 잘못 건드렸어 너 죽었어 너 이제 네 쉐리샵 기획 1팀입니다 네? 큰일은 아닌 거죠? 네 제가 팀장님한테 잘 말씀 드릴게요 네네 그래요 내일 봐요 저 팀장님 오늘 윤희서씨 못 나온대요 왜요? 어디 아프대요? 그게 아니고 저 좀 전에 경찰서에서 전화를 했는데 경찰서요? 네 그게 전 남자친구가 집 앞으로 찾아와서 행패를 불었다네요 요즘 안전이 불이 어렵다더니 하여간 요즘은 얼굴 예뻐도 살기 힘들다니까요 어디 경찰서요? 강남경찰... 팀장님 팀장님! 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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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 부은 거 안 보이세요, 지금? 아가씨, 제가 이미 몇 번이나 말씀 드렸잖아요. 폭행이나 추행 같은 경우에는 이 혐의는 인정되기가 어렵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고요. 범죄가 그렇게 쉽게 성립되는 거면 이 혐의 사람들 다 범죄자지. 결국 아가씨 집에는 들어가지도 않은 거고, 겁만 주다 끝낸 거잖아요. 그게 형사님이 안 왔으면 그냥 이렇게 끝났을지 진짜로 제가... 저놈한테 당했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아가씨, 아가씨 마음 진짜 충분히 알아요. 제가 지금 당장 합의하라고 하는 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시긴 아시나 봐요. 지금 제 머리에 피가 거꾸로 썩고 있거든요. 나 진짜 아가씨 생각해서 말하는 거예요. 성현우 씨 초범이에요. 강제추행으로 기소해봤자 기껏해야 벌금이라고요. 그런 거 제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거든요. 저 합의 안 한다고요. 콩밥 먹일 거라고요. 콩밥이 그렇게 쉽게 먹는 게 아니라니까. 계속 갈수록 본인만! 하... 변호사 비용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 기껏해야 벌금 얼마 되지도 않아. 억울하잖아요. 차라리 합의하는 게 서로서로 좋지 않겠어요? 저 남자분도 니우치고 있대. 원래는 착한 사람이잖아요. 네? 착한 사람이요? 요즘 저렇게 멀쩡한 남자들 경찰서 많이 와요. 여자친구랑 헤어졌는데 안 받아준다고. 지금이야 물론 밉고 무섭고 하겠지만 어쨌든 아가씨도 저 남자 좋아서 만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했던 남자니까 저를 욕하고 때려도 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게 아니고! 아무튼 이번에 합의하면 저 남자분도 다시는 윤희서씨 앞에 안 나타날 거예요. 저 합의 안 한다고요. 폭행이든 뭐든 아무것도 안 할 거라고요! 윤희서씨 변호 대리인입니다. 윤희서씨는 형사처벌을 강경이 원하고 계시니 그대로 진행해 주시죠. 그리고 저희 측에서 별도로 민사소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요. 우리 더 이상 여기 있을 필요 없어요. 빅마타 왕자도 오늘의 차선호만큼 멋있을 수가 없었다. 어떻게 알고 왔어요? 현지씨가 얘기해 줬습니다. 변호사님. 진한 형이에요. 민희서씨는 걱정할 거 없어요. 이게 보시는 것처럼 사실 막 엄청 심각한 건 아니에요. 괜히 저 때문에 일을 너무 키운 게 아닌가. 변호사님까지 부르시고. 지금 이게 엄청 큰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뉴스에 나올 만큼 큰일도 아니고. 그리고 또 아무래도 내일모레가 라이브인데. 라이브인데? 저 때문에 지장이 있는 건 아니겠죠? 윤희서씨는 도대체 지금 중요한 게 뭡니까? 네? 전 남자친구라는 새끼한테 맞고 와서. 손목은 빨갛게 부어오르고. 다쳐서 한다는 말이 겨우. 죄송해요. 아무리 일이 중요하고 실적이 중요하다 해도. 제가 너무 많이 복잡해서. 우리 일에 이제 실제 수행 시작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였었던 그때. 자꾸 그댈 생각이 나요. 그리고 가면 разных. 혼자 부를 수 있겠어요? 네, 괜찮아요. 감사해요. 두 사람 뭔데? 오늘 일이 좀 있었는데 팀장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일? 무슨 일? 그냥 개인적인 일이 좀 있었어. 나한테 말 못 할 일이야? 두 사람 친구 사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응. 그만하죠. 오늘 이 자식 피곤할 때. 그쪽한테 얘기한 거 아니니까 좀 빠지시죠. 친구 사이면 친구 사이답게 불죠. 뭐라고요? 웃기잖아요. 무슨 바람피보다 걸린 여자친구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그만해요, 둘 다. 켜갑. 너 먼저 가. 내가 연락할게. 이수야. 내가 내일 전화할게. 친장님 가요. 너 형. 그럼 인사소송까지 같이 진행해줘. 그리고 절대 합의는 없다고 전해줘. 참. 예나 지금이나 턱선이 참 샤프해. 도대체 사람이 어쩜 이렇게 한결같이 잘생겼냐. 코 좀 봐. 문필을 갈아 넣어도 저렇게는 안 나오겠다. 초각성인 줄. 그. 깜짝이야. 제 얼굴에 뭐 묻었어요? 아. 아니요. 근데 이사 씨는 왜 이렇게 자주 제 얼굴을 하는 거 아니거지. 네? 그냥 뭐. 아. 뭐. 마실 거라도 좀 드릴까요? 선생님 이거 드세요. 이사 씨도 광영고등학교 나왔어요? 네? 아. 네. 뭐. 저도 뭐. 제가 이 학교랑 친하거든요. 아. 왜요? 아. 10년 전 사진 봐서 뭐해요. 보지 마요. 보지 마. 근데. 왜 아는 척 안 했어요? 네? 아니 뭐. 팀장님도 저 아는 척 안 했잖아요. 네. 이사 씨를 몰랐으니까요. 근데 광영고를 나왔는데 저를 몰랐단 말이에요? 아. 방금 되게 재수 없던 거 아세요? 사실인데. 전설적인 인물이었거든요. 어쩐지. 어디에서 많이 봤다 했는데. 15kg를 빼고 이렇게나 예뻐졌는데. 자기가 날 어디서 어떻게 알아봐? 네. 아. 내일 동창회 있다는데. 일 끝나고 같이 갈래요? 동창회요? 네. 그렇게 이미 한참 전에 거절하기를 누른 동창회를 참석하게 되었다. 오늘도 여전히 잘생겼네. 아. 정신차림이서. 혁아. 왜 전화 안 받아? 삐졌어? 많이 서운해? 야. 답장은 해야지. 나 안 일시파 하는 거야. 짠. 진짜 오랜만이다. 유라. 라이브 방송 완전 잘 나가더라. 맞아. 진짜 대박이더라. 많이 피곤했나 보네요. 할 수 있지. 많이 피곤했나보다. 심심하네. 아. 웅이야. 오. 웅. 선옥. 윤희성. 윤희성? 짜자자자자. 아. 야. 근데 윤희성 오늘 못 온다고 하지 않았어? 어. 그랬지. 아. 그런데. 내가 같이 오자 고 있어. 자. 질을 해. 오, 윤희성. 오, 너 땡 잡았네. 좋겠다, 좋겠어. 아이고, 그런 거 아니거든. 그런 의미에서 원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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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알겠어. 이러다 둘이 산의 연을 가나요? 이루야, 내일 생방이니까 무리하지 마. 됐다, 됐다. 술 많이 마시지 말라니까. 아, 여기 환상식으로. 그대로 지금 주면. 아! 아, 환상! 네. 윤희서랑 많이 친해졌나 봐. 뭐, 같이 일을 하니까. 아, 왜 이서씨랑 동창인 거 말 안 해줬어? 그냥. 그냥 말하기 싫었어. 어? 난 싫다고. 윤희서랑 오빠랑 친하게 지내는 거 싫어. 어? 윤희서야. 오빠. 나 고등학교 때부터 오빠 좋아했어. 알지? 얘기 그만하자. 말했잖아. 나한테 넌 그냥 좋은 동생이라고. 윤희서는? 윤희서 씨 뭐? 윤희서 오빠한테 뭐냐고.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뭔데. 이런 얘기 그만하자. 누리 하나 취했어. 어디 가는데? 왜? 술 그만 마셔. 어? 친장님이다, 친장님. 여자들은 화장실도 모여 다니고 그러던데. 이서 씨는 왜 혼자 다닙니까? 어? 지금 더 걱정해 주시는 거예요? 술이나 안 마시고 말하면 추우니까 빨리 들어가요. 아, 잠깐만! 팀장님. 저 부탁 하나만 해도 돼요? 뭔데요? 오빠라고 불러봐도 돼요. 오빠요? 네. 제가 선우 오빠 하면 팀장님이 이서요라고 불러주세요. 쟤가 왜 그래. 아, 해줘요, 해줘. 알겠다? 선우 오빠. 아, 빨리요, 빨리. 선우 오빠. 이서 씨 취했어요. 아, 됐어요. 재미없어. 뭘 바란 내가 잘못이지. 집에 가자. 이서야. 이서야. 이서 씨, 집중해요, 집중. 큰일이다. 계속 저렇게 멋있어 보이면. 이서 씨, 집중해요, 집중. 아, 네. 죄송해요. 안녕하세요. 이서 씨, 집중. 대기실. 앞머리는 얇게, 꼬리는 두껍게 그릴 수 있고 원하는대로 라인 그릴 수 있고 하루종일 안 번지더라구요 이라 오늘 잘 부탁해 나가 표정이 안 좋네 무슨 일 있어? 아 그냥 좀 꺼지라고 블러시 스탠바이요 오늘 방송 망치거나 그러면 내가 너처럼 아마추어인 줄 알아? 알겠으니까 닥치고 꺼져 와 벌써 실시간으로 8000분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이쯤에서 제가 이벤트 쏠게요 지금부터 구매후기 남겨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직접 사비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깨달았다 현실 속에 나는 유라에게 한참 뒤지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어쩌면 나는 유라를 싫어한 게 아니라 자격지심에 질투하는 걸 수도 유라야 한유라 왜 이렇게 빨리 가? 일 다 했잖아 그러니깐 집에 가야지 우리 회식 갈 건데 같이 안 갈 거냐고 착한 건지 멍청한 건지 부르셨어요? 어제 라이브 끝나고 무슨 일 있었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한유라씨가 어젯밤 나한테 직접 연락이 왔어요 어제 라이브 이후로 방식을 좀 바꾸고 싶다고 뭐 하는 거 있어요? 유라가 대표님께 직접이요? 콕 집어서 1팀하고 이러고 싶지 않다던데 그게 무슨... 한유라씨와 계약서 사항은 쉐리샵과 라이브를 하는 걸로 되어 있지 어떤 팀과 한다는 조항은 없는데 이 팀에서 한유라씨 담당해보는 건 어때요? 대표님 한유라씨는 제가 데리고 온... 관리를 잘하는 것도 팀장의 일이죠 그래요 권팀장님이 수호 좀 해줘요 권팀장님... 권팀장님 말이 100번 맞습니다 관리를 잘하는 것도 차 팀장님 업무죠? 1팀은 바로 다음주 라이브 누구로 어떻게 대처할지 세부 기획서 제출하세요 어제 방송도 잘 됐는데 대표님 왜 갑자기 호출했을까? 그러게요 혹시... 혹시... 매출 너무 잘 나와서 보너스 주시려는 거 아니에요? 아 보너스... 보너스가 참... 팀장님? 팀장님? 미안합니다 다들 아니 갑자기 이유가 뭐래요? 모릅니다 전화를 계속 해봤는데 받질 않네요 말도 안 돼 그럼 당장 다음주 라이브는? 대처해야죠 일단 현지씨는 기존에 거래했던 쇼호스튜디오에 연락 부탁드리고 상영씨는 광고자들 컨택해서 다음주 라이브에 한유라씨 참여 못한다고 연락해주세요 저도... 유라한테 연락해볼게요 아... 나 전화를 안 받는 거야 지사하게 혼자 먹어요? 팀장님 이거 드실래요? 유라 이사씨 전화도 안 받죠 네 팀장님 제가 혁이한테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유라를 계약시킨 것도 팀장님이고 우리 팀에서 방송하는 게 당연한 건데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보면 아니요 아닙니다 왜요? 저는 정정당당하고 싶거든요 네? 치사하게 막내 팀원 없애워서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지더라도 정정당당하게 이기더라도 정정당당하게 그러고 싶어요 나는 그러고 싶어요 나는 그러고 싶어요 나는 바빠 할 말 있어 빨리 해 나는 네가 방송하는 거 보고 진짜 멋지다고 생각했어 아... 억대 연봉 받는 앤 다르구나 진짜 프로페셔널하구나 네가 너무너무 부러웠는데 그래서... 그래서 뭐 어떡하라고 이유가 뭐야? 무슨 이유 우리 팀이랑 방송하기 싫은 이유 그걸 꼭 말로 해 알아? 어... 난 꼭 알아야겠어 눈치가 없는 건지 없는 척 하는 건지 솔직히 쉐리샵에서 라이브 하려한 것도 선우 오빠 때문이었어 오랜만에 보니까 옛날 생각나더라 그래서 같이 시간도 보내고 할 겸 겸사겸사 했는데 네가 끼어들어서 다 망했다고 어? 난 그냥 네가 꼴 보기 싫어 그래서 말인데 네가 선우 오빠는 팀에서 나가면 다시 그 팀 들어가서 라이브 할게 어때? 괜찮지? 넌 어차피 알바니까 다른 팀 가도 상관 없잖아 단순히 그런 문제 때문에 공과사 구분 못하는 너 같은 애가 억대 연봉 잘 합시고 나대는 거 진짜 뭐 같다 뭐? 네 제안을 나도 한번 생각해볼게 근데 있잖아 나는 적어도 너처럼 사적인 감정 때문에 남한테 피해주는 그런 짓은 안 해 너처럼 그렇게 치사하고 더럽게 살진 않을 거야 잠시라도 널 멋지다고 생각하고 진심으로 불안해가 너무 창피하다 아니 근데 인연이 진짜야! 야! 야! 와봐! 와봐! 아파! 그만해라! 그만해! 그만해! 너 꼴이 그게 뭐냐 갑자기? 열의 고춘자 뭐냐? 또 꼴이 그게 뭐냐?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살살, 살살. 이건 아주 툭하면 쌈질이야, 참. 왜 때려! 맞을만 하니까 때리지. 이건 하여간 조금만 눈을 떼면 사고를 쳐요. 내가 먼저 싼 건 거 아니거든. 아, 예. 고련하시겠어요. 이서야. 왜? 너 그냥 우리 팀으로 와라. 뭐? 우리 팀 지금 거의 5개월째 산에 매출 1이고, 어차피 너도 나 때문에 우리 회사 들어온 거잖아. 그냥 우리 팀으로 와. 내가 대표님한테는... 싫어, 혁아. 왜? 왜 싫은데. 난 우리 팀이 좋아. 야, 윤희서. 우리 팀 잘 할 수 있어. 많이 할 거야. 그니까 이런 얘기, 특히 너한테 듣고 싶진 않다. 너 게임할 때도, 현실은 반칙 같다고 절대 현실 안 하잖아. 너 게임이랑 일이랑 같냐? 너도 정정당당하게 일이야 생각했으면 좋겠어. 적어도 내가 하는 권역은 치사한 방법으로 이기려고 반칙하고 그러지 않잖아. 야, 윤희서. 난 그래서 1팀에서 남아서 싸울래. 우리 팀이 좋으니까. 넌 너희 팀이 좋은 거야? 아니... 너희 팀장이 좋은 거야. 그거야 당연히... 내가 홧김에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혼자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참고 참다가 지금 얘기하는 거야. 너희 팀이 좋은 거야. 너 좋아해. 뭐? 내가 너. 윤희서 좋아한다고. 잠시만, 내 얘기를 들어줘요. 마지막이... 어? 어? 안 타? 어? 어. 어. 내가 너. 윤희서 좋아한다고. 지금 당장 답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나랑 같은 마음을 가져달라고 억지도 안 부려. 어? 혁아. 너한테 부담 주려는 거 아니야. 그냥... 그냥 내 마음이 그렇다고. 먼저 간다. 아프지 말고. 어... 먼저 내려. 아냐. 먼저 내려. 그, 그래. 먼저 내릴게. 이서야. 건강 챙기면서 일하라고. 뭐야. 그리고 내가 어제 얘기한 거, 잘 생각해 보고. 간다. 어, 어. 그래도 나 챙겨주는 건 여기가 최고네. 펄로 많이 늘었다. 12만이네. 일을 시작하고서, 처음으로 건강기능 식품을 챙겨 먹고 있어요. 특허받은 유산균 하루 한 푸만 챙겨 먹으면 끝 입에 넣는 순간 톡톡 캔디처럼 팡팡 튀어요 좋은 건 다 같이 먹자고요 건강 맛집 인정 샷 비비톡톡 나도 광고나 받아볼까 저 팀장님 큰일 났어요 라이브가 당사 다음 주라 거래하던 쇼허스트들이 다 시간이 안 된대요 큰일이네요 이번 아예 저희 팀 예산 다 끌어갖고 아이로 쓰는 게 어때요? 보도자료도 좀 크게 때리고 맞아요 그럼 좀 이슈 좀 많이 되고 좋을 텐데 문제는 시간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섭외에 많은 시간을 들을 수가 없어요 아이돌 섭외하고 하려면 최소한 달은 걸립니다 미치겠네 현지씨 일단 급한대로 에이전시 측에도 연락 돌려보세요 네 팀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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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 혹시 인플루언서 쓰는 건 어때요? 인플루언서요? 네 누구요? 다들 왜 저를 보세요? 이서씨 팔로워도 많고 요즘은 공구가 완전 인기잖아요 그렇다고 이서씨가 막 엄청 노출되어 있는 인플루언서도 아니고 희소성도 있잖아요 따로 섭외할 시간이 없으면 이서씨가 진짜 제격이죠 이번만 넘기면은 제대로 준비하고 아이돌 섭외해서 라이브 계획만 하면 되니까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 인플루언서 마케팅 인플루언서 angular 엥? 이서씨가 왜 죄송해? 솔직히 신입으로 들어와서 제일 고생했는데 게다가 쭉 고생도 해야 할 거고 그런데 제가 잘 못하면 어떡하죠? 솔직히 한유라보다 이서씨가 훨씬 잘할 것 같아 원래 말도 잘하잖아 그리고 그렇게 부담감 느끼지 않아도 맞아 맞아 그리고 한 번만 하는 건데 뭐 이번 주만 지나면 섭외도 딱 괜찮을 텐데 윤희서씨 부담스러우면 거절해도 됩니다 팀장님 자신 없고 부담스러우면 거절해도 돼요 그런데 우리 팀원들이랑 나는 윤희서씨 있습니다 그건 자 잠깐 화장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팀장님 왜 혼자 계세요? 우리 좀 걸을까요? 팀장님. 죄송해요. 뭐가요? 일이 어떻게 되든 간에 얘기는 해야 할 것 같아서요. 한유라요. 한유라가 왜요? 사실 어제 만났거든요, 한유라. 제가 찾아갔어요, 촬영장이. 근데 그게 저 때문에 이 팀 간다고 한 거였어요. 제가 싫어서. 그냥 얘기해야 할 것 같아서요. 제가 너무 속상해서. 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송해요. 그냥 팀장님 옆에 있는 게 싫대요. 그래서 솔직히 저희 아무 사이 아닌 듯. 아니, 아무 사이 아닌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무 사이 아닌 듯. 그냥 팀장님 옆에 있는 게 싫대요. 만약에 팀장님이 이 팀 가라고 하면 제가 갈게요. 제가 이 팀으로 가야 한유라가 다시 우리 팀으로 올게요. 싫습니다. 네? 윤희서 씨가 이 팀으로 가는 거. 싫다고요. 윤희서 씨. 네? 날씨가 참 좋죠. 내일은 우리 연인으로 만날까요? 어두워진 방 안 속 잠 못 뜨는 이 밤. 침대에 누워 네 사진 보고만 있어. 애써 웃음 지류하다가도 눈물이 나는 걸. 나 어떡하지. 그렇게 기획일 팀 다음 라이브 진행자의 주인공은. 나 윤희서가 되었다. 현지 대리님. 제가 얘기한 아이 레시피. 상현 과장님 완전 열일 하셨네요. 컨택하고 좋은 가격 가졌느라 죽는 줄 알았어요. 아 그때 얘기한 비건 브랜드? 네. 동물 싫어 안 하기로 유명한. 아침에 출근할 때 스킨케어 이것저것 귀찮잖아요. 올리는 제품 있다길래 한번 써보고 싶었어요. 올인어리면 남자들도 쓸 수 있는 거지? 좋아. 원료 전문가의 기술과 노하우로 만들어진 제품이라네. 제가 원래 민감성이라 아무거나 못 쓰거든요. 근데 이 브랜드는 확실히 깨끗한 느낌이라 좋은 것 같아요. 아 제 팔로우 중에서도 예민한 분들 많거든요. 한번 소개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오 이선 씨. 서로 패션으로 해. 멋지다. 라이브 커머스 진행자가 되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었다. 팀장님. 저는 진짜 제가 써보고 좋다고 생각한 제품들로만 판매하고 싶어요. 그게 진정성이잖아요. 오 이선 씨 펄 대박. 진짜 예쁘다. 그쵸? 이거 조금만 발라줘도 완전 반짝거리는 게 포인트예요. 좋냐 좋냐. 하나 둘 셋. 내 SNS 원칙처럼 이거랑 내가 정말 쓰고 있는 찐 제품들로만 판매하기로 우리 팀은 결정했고 그거 마스카라 브러쉬 되게 신기하게 생겼다. 특이하죠? 이거 메탈 마스카라라고 요즘 완전 핫템이잖아요. 속눈썹 완전 펌한 것처럼 올라간다. 대박 신기해. 그쵸? 그리고 이거 브러쉬 씻어 쓸 수 있어서 좋아요. 향균 메탈이라 씻어 쓸 수 있대요. 아무래도 눈에 쓰는 건 위생쟁기에 좋잖아요. 나오자마자 바로 질렀죠. 어 나도 써봐도 돼? 네. 이거 얇은 거 써볼래. 오 깔끔하다. 뭉침도 없네. 뭐야 이서 씨. 제품 짱 잘 골라와. MD 해도 되겠어? 그거 제 인생 마스카라인데 특별히 현지 대리님한테 줄게요. 진짜? 완전 감동. 고마워 이서 씨. 네. 브랜드를 먼저 컨택하기보다는 정말 내가 쓰고 좋다고 느낀 제품과 브랜드를 역으로 컨택해보기로 생각을 바꿨다. 안녕하세요. 쉐리샵 기획일팀 차선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쉐리샵 기획일팀 이상현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 쉐리샵 기획일팀 김현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샤샵 기획일팀 샤워젤이 요즘 제 최애템인데요. 이 제품을 사용하고 나서 확실히 셀룰라이트가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각질이 사라지고 미끄러워지고 완전 냄새도 너무 좋아요. 라이브까지 디데이 오일. 이제 진짜 인플루언서이자 라이브 커머스 진행자가 되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정말 애정하고 직접 사용하는 제품들로만 판매할 예정이니까 기대 많이 많이 해주세요. 그럼 안녕! 어땠어요? 어땠어요?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세요.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네. 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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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힘이 없어? 그냥 좀 본 팀장 때문에 그래? 좀 속상해서 이사용 연애는 둘이서 하는 거다 네? 이렇게 커피랑 빨대랑 둘이서 하는 거지? 넵킨까지 껴서 하는 게 아니란 뜻이야 권 팀장이 너 좋아하는 거 정말 몰랐어? 어떻게 알았어요? 그걸 모를 수가 있나? 전 몰랐거든요 계속 옆에 두고 싶어서 모른 체한 건 아니고 그거야 권 팀장도 빨리 마음 정리할 수 있게 네가 확실히 선을 그어주는 게 모두에게 좋지 않을까? 그거야 사실 잘 모르겠어요 내 마음이 왜 이런 건지 그걸 알면서도 계속 그렇게 행동한 거면 이선호가 권 팀장한테 정말 잘못한 거야 사람 마음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되잖아 잘 정리할 수 있게 너도 확실히 해줘 이선호가 권 팀장 이선호가 권 팀장 이렇게 생긴 아이라이너 팁 본 적 다들 없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특별히 준비해 봤습니다 땀이나 물에 안 번지는 건 기본이고요 이 특허받은 탄탄한 엣지 팁 하나면 똥손이나 수전증이 있으신 분들도 메이크업 암티 스포츠처럼 깔끔하고 완벽한 아이라인을 그릴 수 있습니다 대박이죠? 보실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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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희서 씨 네 자신 있어요? 네 자신 있습니다 차 팀장님 네 대표님 기획 1팀의 목을 신입한테 걸겠다 하 재밌네요 하 진행해보죠 안녕 네 이번에 저희 쉐리샵에서 진행하는 라이브도 저의 찐 취향 제품들로만 구성했습니다 와 아 그래서 저희 텐들이 좀 고생 좀 했을 거예요 아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관심 가져주셨던 윤블리 뷰티 꿀텐들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아 남자친구요? 어 이건 정말 요즘 많이 나오는 질문인데 이건 쉐리샵 라이브에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비밀 그럼 여러분 내일 라이브에서 만날게요 안녕 음 하 하 음 계속 이렇게 애매하게 굴면 안 돼 윤희서 친구는 친구로 대해야지 kin 비즈니 웃SE treaty 요 효가 내가 핸드폰 보고 다니지 말랬지 후.. 미안 너는 진짜 내가 눈을 뗄 수가 없다, 너는. 그것도 진짜 미안해. 계속 미안해. 보기 좋네. 혁아 있잖아. 오늘 라이브 잘하고. 어? 잘해서 기획일팀 매출일이 시켜보라고. 고마워, 혁아. 나간다. 미안해. 뭐가? 나 사실 네가 남자친 이상으로 신경 쓰이고 너 때문에 설렌 적도 있었고 생각해보면 남자로 본 적도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더 헷갈리게 했다면 진짜 미안해. 근데 혀가 안 돼. 나 지금은 지금은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버렸어. 알아. 미안해. 내가 너무 이기적이어서. 지금도 내 생각만 하고. 나 너한테 상처 주는 거 아는데 그래도 그래도 그 사람한테 잘못하기는 싫어. 응. 알았다고 이 새끼야. 뭐 이 새끼? 나 간다? 잘하고. 고마워, 혁아. 메이크업의 완성은 미스트지. 메이크업의 완성은 미스트지. 메이크업의 완성은 미스트지. 액서씨 여기 대본. 감사합니다. 왜 그렇게 손을 떨어? 네? 그냥 좀 떨리네요.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돼요. 어차피 프롬프터로 대부분 다 띄워줄 거니까 대충 흐름만 파악하면 돼. 네. 아, 인스타 한번 올리고 볼까요? 그래요. 윤호씨 마이크 테스트를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윤희서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긴장돼? 엄청요. 충분히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겠죠. 어, 당연하지. 이제 곧 들어갈게요. 윤희서님 빨리 나오세요. 훨씬 더, 훨씬 더, 훨씬 더. 훨씬 더, 훨씬 더. 네. 스타트!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인사드리게 될 윤블리 윤희서입니다. 오늘 처음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야! 아, 뭐야. 이거 왜 이러지? 몰라. 진짜 왜 이래? 샤영 씨 빨리 확인해봐. 네. 윤희서님 없는데요. 어떡해. 네.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나에게 온 이 기회를. 나에게 온 이 기회를. 그리고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다. 네. 저희가 라이브 방송을 하면, 이렇게 라이브 대본이 만들어져 있어요. 한 20페이지 가까이 되는데. 근데 저는 이렇게 꾸밈 있는 방송하기 싫어서, 오늘은 진정성 있는 방송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신이 없어서, 어, 말을 좀 두서가 없어도, 여러분이 좀 이해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벌써 800명이 시청자분들이 함께해주시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어,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오늘은 이렇게 대본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 정말 애정하고, 직접 사용하는 제품을 팔 예정이라서. 시청자공 장난 아닌데요, 팀장님? 지금 실시간 시청자 몇 명이요? 철이 100명 넘었어요. 인터랙션도 평소보다 훨씬 좋아요. 애초에 대본 열심히 쓰지 말까 그랬어요. 아, 이사씨 완전 날아다니네. 어, 제 눈밑 보이시죠? 완전 반짝반짝. 어, 여러분들이 댓글로 많이 물어보셨던 그 펄입니다. 트윙클 팝, 젤리 글리터 12호. 완전 예쁘죠? 아, 이상형이요? 아, 맞다. 오늘 얘기하기로 했죠? 어, 여러분. 사실 제가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한 2주 정도 됐는데. 어, 저 자살행이라고 불리는 사내연애 하고 있거든요. 정말 넘넘 잘하고 싶었는데 이제야 공개하게 되네요. 뭘, 진짜 전혀 몰랐어? 현지씨 알고 있었어요? 와, 지금 주먹만 난리에요. 어, 사실 제 남자친구가 제 첫사랑이거든요. 어, 제 고등학교 선배고 제가 진짜 죽어라 따라다녔어요. 근데 우연히 10년 만에 만났는데 저를 못 알아보더라고요. 저는 한눈에 딱 알아봤는데. 근데 더 웃긴 건 제 남자친구가 자기가 내 첫사랑인 걸 모르고 있어요. 헐, 대박. 시작한 지 30분밖에 안 됐는데 매출 폭발. 현지씨 트윙클 팝 재고 없는 거 아니에요? 품절 뛰어야 하나? 아, 이서씨 진짜 본격이 방송인이네. 지금 잘생겼냐고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종잘입니다. 아, 뻥치지 말라고요? 저 얼빠라서 저 얼굴 보고 사귀는 건데? 아, 그러면 동시 접수 3만 명이 넘으면 제 남자친구 최초 공개하겠습니다. 팀장님, 오늘 방송 나오실 수 있죠? 제법인데? 와, 얘기하는 순간 3만 명이 넘었어요. 팀장님 빨리 오세요, 빨리! 짠! 여러분! 제 남자친구입니다. 차선우 팀장이고 쉐리샵 기획 1팀 팀장입니다. 인사하면 되나요? 네. 안녕하세요. 쉐리샵 기획 1팀 팀장 차선우입니다. 네, 어쨌든 제 첫사랑이자 지금 사랑이기도 한 제 남자친구인데요. 저를 이번 라이브 커머스 셀러로 만들어주신 분위기시도 하죠. 어때요? 잘생겼죠? 팀장님, 제 첫사랑인 거 모르셨죠? 여러분, 남자들 이렇습니다. 이렇게 둔하다니까요. 근데 이런 모습도 너무 귀엽지 않아요? 저 어떡해요, 진짜 콩깍지 씌웠나 봐요. 계속 뽀뽀하라는 댓글이 올라오고 있네요. 아, 이거 그냥 보고 지나칠 수 없겠죠? 팀장님! 편 penting 편의점 For my love 장갑나 머리에 달 I was called a parasite You call me paradise Don't leave it mine Don't let this happen 매출 잔피 뽑아왔죠? 네 아쉽네요 간소한 차이로 졌습니다 그런데 어제 윤희서 씨 라이브 방송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물론 매출은 기획 2팀보다 뒤처졌지만 실시간 시청자 수도 그렇고 화제성도 그렇고 서버가 거의 폭발 수준이었다는데요 초보 셀러가 그러기 쉽지 않은데 정말 대단한 성과예요 감사합니다 대표님 윤희서 씨 정식으로 우리 회사 셀러이자 정직원 근무를 요청드리고 싶네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대표님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윤희서 씨 판매 인센티브입니다 네? 이거는 왜 우리 회사 셀러들은 항상 판매 인센티브 있는 거 아시죠?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축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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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우리 팀 회식하죠 기서 씨 먹고 싶은 걸로 먹어야죠 당연하죠 오늘의 주인공이신데 아무거나요 대신 오늘은 제가 쏩니다 첫ils 소고기 지금은 그나마 조금은 실속이 생긴 것 같다 20대의 끝자락 나는 정말로 행복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남 앞에서 행복해 보이고 싶은 건지 항상 헷갈렸었다 누군가 그랬다 남의 SNS와 나의 실생활을 비교하는 건 남의 인생의 골든타임과 나의 비하인드를 비교하는 것과 같다고 그래서 난 항상 자격지심에 시달렸었다 왜 그렇게 봐? 좋아서요 팀장님이요 첫 직장 소중한 사람들 균형 잡힌 일상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람 덕분에 모든 것이 행복하다 이 사람이 옆에 있으면 정말 너무 행복해요 팀장님 덕분에 하루하루가 고마워요 내 옆에 있어줘서 그리고 나 믿어줘서 생각나 머리에 달 I was called a parasite You called me paradise Told me it's fine Too liquid sometimes Never knew I won't die You're all I've got Try to dream alone Smoking little hearts Your eyes like a sun That's just never begun Be gone Be gone Don't be gone Don't be gone Don't be gone Up all night Staying up all night Breathing up all night We're up all night long Up all night We gone dance all night We gone drink all night We're up all night l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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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왜 이렇게 열심히 봐요? 응. 응. 오케이. 응. 촉촉해. 이거 보지 말라니까. 왜? 이때도 귀엽단 말이야. 귀여워? 귀여워? 그럼 뭐해. 그땐 나한테 관심 1도 없었으면서. 응. 글쎄. 글쎄야. 글쎄는. 농구 코트. 농구 코트? 농구 코트 뭐야? 말해도 오르네. 오름 말고. 이거 봐야지. 짜증 나. 뭐가 또 그렇게 짜증이 나? 불공평해. 뭐가 불공평해? 아니 나는 팀장님이 첫사랑인데. 팀장님은 나의. 응? 몇 번째 여자친구야? 솔직히 말해봐요. 나 전에 여자친구 몇 명 만났어? 그게 궁금해? 응. 엄청. 내 첫사랑은. 멋지. 뭐가 어째? 진짜야. 뭐. 나쁘지 않은 대답이긴 한데. 응. 귀여워. 응. 내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야. 윤희사랑. 다 줬다. 다 줬어. 날 보는 너도. 내게 안기는 너도. 수줍어하는 너도. 귀여워. 말해주고 싶어. 날 믿고. 날 믿고. 내 손 잡아준 그댈. 놓치지 않을게요. 아무리 봤던 너. 귀여워. 아무리 봤던 너. 너. 내게 안가신거야. 내게 안가신다. 내게 안가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